안녕하세요. 요요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헤어라인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헤어라인 팩트폭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어라인 팩트폭격 헤어라인 이식한 모발도 레이저 제모가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실제로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 봤고요. 이식된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신 걸 아예 제거하고 오셔서 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보게 돼요. 아무래도 앞쪽에 잔털들이 쉽게 제거가 되는 반면에 이식한 모발은 완전 솜털 같은 것보단 조금 굵거든요. 그래서 조금 횟수라던가 강도를 늘리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. 두 번, 세 번 정도 이식한 모발을 레이저로 제모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오늘도 감사합니다. 헤어라인 팩트폭격 헤어라인 팩트폭격